아 나도 투마우스 써야되나 가자 니기가 방해하지마 1등 몇 점이냐 와 4만점 흐흐흐 와아아아아아아아아 자아 1등 4만점이야 아 서버 바꿔 절대 쫄아서 가는거야 이 서버가 좀 렉이 좀 있네 렉이 좀 심하네 자 돌고 돌고 여기 몇 점이야 17점 오케이 애기행성이다 여기서 난 대빵이된다 침착 침착 아아아아아아 아 너무 급해 너무 급해 잠깐만 침착하게 가자 노래 노래 마다마다 침착한 노래로 갈게요 침착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팔천 말팔천 여기 좋아 아 죽을때마다 리셋되는거군요 초현설 뭐야 한국사람이잖아 자 이 게임은 지렁이 키우기 게임으로 세폭키우기랑 비슷한 게임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거 주워먹으면 돼 저거 주워먹고 크면 돼 지렁이 똥먹는다고 해야죠 똥먹기 하면서 하아아아 멍청한 녀석 굼뜬 녀석이 뭐고뭐고 하아아아아아 보셨죠 덤비지마 형 고수다 뭐고뭐고뭐 몇점이야 나 2800 요렇게 먹으시면 되구요 눈탱이가 약점입니다 지렁이들은 융탱이 약점이라서 조그만애가 내 눈탱이 부딪치기하면 저도 죽을수가 있어요 눈이 정말 약해 눈이 그냥 사륜왕같은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뺏길수가 있어 쟤네들은 다 단조야 나루토팬들에게만 좀 아실려나 어? 눈이 눈을 조심해야돼 눈앞에 부딪치면 당하는것이요 자 침착하게 이렇게 먹어주시구요 지금 3000점인데요 저봐 저렇게 부딪치면 죽죠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다른 사람 몸에 눈탱이가 부딪치면 죽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스피드 약간 자기 몸을 버리면서 스피드가 되요 이 스피드로 상대방 머리 앞으로 가가지고 막는 플레이가 가능하죠 아주 단순하면서 경쟁을 유발시키는 그런 게임입니다 풍이네 저런 아이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를 죽이로 온거야 저 큰 녀석 죽기 직전이야 화강반조라고 하나요? 위험하니까 눌렀겠지 저렇게 큰 녀석이 왜 눌렀겠습니까 근처에 큰 녀석 있을 때 빙글빙글 돌다가 주워 먹어주면 되고 지금 거의 중앙이라 너무 위험해요 어? 화강반조야? 아 오케이 어 저기 풍 뭐야 저기 아 녀석이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어 나 죽일라고 하다 그랬구만 봐봐 평화로운 것 같죠 하지만 나 죽일라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조심해 침착하게 천천히 봐봐 나 죽일라니까 돌라고 했죠 저봐 저기 풍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되지 도둑놈들이야 도둑놈들 옆에서 지금 눈시 살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알바생들 눈치 보고 있던지 아니면 사장들 눈치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어 후홍주니어 빠져나가는게 좋겠습니다 위험한 녀석들이 많아 여기 1등 2만전밖에 안되거든요 좀만 키우면 돼 하하하하하하 아 그만 하지마 다른 사람한테 죽었잖아 대결하는거야 지금 왜 빨리 살리냐면 앞에 끼어들라고 그러다가 그냥 사고나버렸네 행위지롱이한테 어 여기 엄청 큰애있다 빨리 커야돼 그 다음에 돌돌돌 말아야돼 초거대지롱 1등인가본데 2등인가보다 2등 와우 이런애도 눈앞에 제가 눈탱이 박으면 제가 이기는거죠 지금 되게 위험한가본데 빨리 달리는거 보니까 그쵸 침착하게 죽으면 먹읍시다 빨판상호수법 갑니다 처음에 이렇게 가는게 나 어설프게 제가 땅바닥에 떨어지는거 안먹습니다 저 싹남자니깐요 어 저는 살아있는것만 먹습니다 맹수니깐요 와우 쟤는 4등인가보다 쟤가 더 큰데 타깃을 바꿔 더 큰여자 게다가 나랑 몸색깔도 비슷해 동족이야 어 고향사람이네 고향사람인데 한번 죽어주지 않을까 흐흐흐흐흐흐흐흐 어 붙어 붙어 셀렉스트링이 으흠 이렇게 다니면은 왠지 내가 강해진다는 느낌이 들어 착각이야 나는 아주 작지만 옆에있는 친구 때문에 흐흐흐흐 침착하게 죽어라 제발 죽게 돼서 쉽게 죽거든 오오 반짝반짝거리는거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거죠 네 죽으셨음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4등에 흐흐흐흐이 어어 옆에 있는 거야 죽었네 어 이거 먹어야겠다 조심해 오지마 백사녀 수가 미쳤다 미쳤어 헛 봐봐 이 아기 다툰 현장 이 게임 안에는 삶이 있습니다 서로 지금 먹을라 다 죽죠 가만히만 있어도 알아서들 죽습니다 녀석들 어 아기 다툰 현장이야 절제해야 돼 맞아 절제하면서 먹을 것만 먹어주는게 중요해 이 녀석 이 녀석이다 지금 자기 꼬리를 물고 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살기 위해서 지금 이 녀석 오른쪽에 있는 녀석 누구야 이거 나 죽일라고 하는거 같은데 이름 뭐야 두수 트림 6974 뭐야 이 녀석 두수 트림이었어 조그만 녀석이 이거 어 뭐야 이거 왜 죽었어 조심조심 한 바꾸 더 돌아주시고 침착하게 키우자 와 이 녀석 안죽는데 4등 생각보다 저게 죽었다 이 녀석 왜 안죽지 잘 돌고 있어 이거 이거 수법 좋은데 내가 보니까 이 녀석 완전 기차야 기차 지금 기차입니다 똑같은 자리 계속 돌면서 지 꼬리만 묶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씩 먹을 거 있으면 한 번씩 툭 튀어나오겠죠 그 수법 쓰면서 몸을 차금차금 불려나가서 3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녀석 봐봐 지 꼬리만 먹고 있어 야비롭게 근데 안전하지 조그만 녀석 나 지금 나 잡으려고 그랬죠 저 녀석 아우 무서워 오지마 야 작들이 이거 초록색 왜 이렇게 많아 내 몸인 것 같네 미쳤다 미쳤어 서로 먹을라고 지금 아 무서워 한바꾸 돌아야겠다 나도 아 저 사람 끼어들면 저 머리통 치면 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여기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무슨 수족관 같애 그 수족관 있죠 횟집 수족관 같애 어 서로 돌돌 말고 있어 다크 쏘울 아하 와 그 틈 사이를 컨트롤을 하나니 다크 쏘울 녀석 아 막아버렸어 저렇게 막으면 됩니다 저렇게 막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아하 아 빨리 다시 잡으러 가 아까 거기가 거기 아 그 초록색 잡으러 갑시다 계속 도는 수법 괜찮네 어느정도 크면은 어 다른 애들은 죽고 자기는 안 죽으니까 제발 3등 했잖아 아깝게 어 그리고 지금 6등은 SKT1 벵기 흐흫흐흐흫 따아아아아아아아 안죽었네 아 아깝다 이 녀석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구만 야 여기 엄청 두꺼운 녀석 있어 3 웹 야 얘 3등이다 3등 빨라지고 있죠 빨라지고 있죠 죽을라그래라 죽어 죽어 이 여기서 아까 약간 스피드 쏴 와우 와이 아 내가 먼저 갔는데 내 몸 부딪쳤는데 뭐야 아는 사람 있는 거야 이 뭐야 이 사이트에 조작 아니야 이거 내가 분명히 먼저 갔거든요 쟤 왼쪽으로 부딪쳤는데 왜 쟤가 죽죠 어 이거 렉인가 뭐지 핑싸움인가 학연지연 아니야 이거 지렁이 띠라도 되는 거야 이거 뭐야 아 그리고 알고 봤더니 지렁이 아니더만 이거 뱀이던데 스네이크 뭐 뭐던데 나 지렁이 게임인 줄 알았는데 이거 이거 추천해 주신 분이 지렁이 게임이라면서요 지렁이 키우기 게임이라서 난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거 스네이크였어 뱀이었어 뱀 키우기야 근데 이게 무슨 뱀이야 지렁이 왜 이제부터 뱀 키우기 게임이었어 지렁이 해 뱀은 징그럽잖아 그리고 뱀이면 혓바닥 있고 어 렐름 렐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좀 비켜 어 아 비키라고 잡았구요 비키라고 얘들아 아 이거 먹는 것도 귀찮네 뭐야 이 조그만 녀석은 비켜라 얘들아 형 바쁘다 비키라고 와 안 죽었어 어 어 녀석 큰 녀석들은 좀 노하우가 있어 아 아 이 녀석은 이겼는데 지나가던 조그만한 이거 초등학생 녀석 이거 어 저 아씨랑 싸우다가 지갑이나 이런 거 다 흘렸네 쟤가 다 주워갔네 이거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싸워서 뭐 합니까 어 비켜 진짜 들어간 녀석들은 다 죽어야 돼 저기들이 이거 나 잡아먹을라고 줘봐 3등 아직도 살아있어 AAA 1등하고 어디서 안전하게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끼리 싸우고 있을 때 여전히 어 상위권 녀석들은 계속 해 먹고 있는 겁니다 두스트림님 어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 고추님 우리 큰 녀석들을 공격해야 됩니다 뭐야 쟤 죽으세요? 죽으세요? 덤비지 말라고 붙지마 어? 형 오늘 1등하고 싶으니까 굉장히 시크한 날이거든? 비켜 오늘 1등 자 저기 있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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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연속으로 계속 먹기 계속 먹어줍시다 먹을 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허허 무서워 남편 shadow 어어 푹 조심해 한번 압박감 가는 척 해주시고 tämä 네네네네 먹으때 특히 조심해야 돼 먹으때 굉장히 위험해 처하거든요 네 죽으시구요 두스트림 뭐야 뭐야 아우 풍밥어 죽을 뻔 했다 어헤헤헿P 피했어 어어어 주변에 좋지 않은데.. 지금 애들이 너무 많은데 정작하게 엄청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격을 잘 하는거야 엄청 또 뭐 흘려들었어 어..어.. 아 나랑 색깔이 똑같애 색깔이 이게 내 몸? 내 몸으로 지나가기 굉장히 안전합니다 눈을 보호하죠 침착하게 먹을때 조심해야된다는거 잊지마시구요 나 눈 먹으려고 난리 났구만 침착하게 여기 사람들 너무 많이 많거든 이럴때일수록 안전하게 내 꼬리를 물기 꼬리에 꼬리밀기 좋아요 와 저게 먹고 많다 근데 조그만 녀석들 많아서 서로 죽을것이다 아기 다툼 현장이야 또 죽을것이다 그 다음에 완벽할때만 먹을것이다 아 뭐야 아 뭐야 저거 뭐지 미국으로 가자 안전하게 잘했는데 오늘은 좀 괜찮은데 잠깐만 아 서버 바꿔 이 녀석들 거기서 잘해먹고 잘하라 난 새로운 서브로 간다 오케이 여기 18,000조안 새로운 서브야 여기요? 여기야 서버가 몇게인거야 뭐야 이거 누구야? 풍풍피그 뭐야 새로고침했네 왜오깃어 벌써 커져있어 이거 이 녀석들 사람 푼거야? 아 어디에나있네 이 녀석들 괜찮아 조그만 상태라 그렇게 아깝지 않거든요 아 이거 1등할려면 빨리 먹어야돼 시간 끌면 들어와야지 저격당한다 최대한 빨리 커야된다 와 와 아 앞에 아 먹고싶었는데 아 빨리빨리 아 아 저거 먹을라하다가 그만 어? 잠시가 여기야 아 오늘도 1등은 물인가? 흐흐흐흫 여기 18,000인점이라서 금방 모으거든요 진짜 빨리 먹어 빨리 빨리 먹고 중앙으로 진출하십시다 근데 좀 잘하는 애들은 중앙에 없더라고 중앙에 가서 먹을거 많으니까 중앙에 애들도 많고 많죠? 와 자 침착하게 조심하게 와 되게 위험하다 와우 자 좋아요 금방 커요 중앙으로 금방 잡지만 자 침착하게 자 한방커 돌아주시면서 지금 나 죽일라 그런거야? 귀엽게 생겼구만 흐흐흫 아 쟤 뭐야 아 아 아 지하철 아줌마야 뭐야 흐흫 어 정말 엄청 빨라요 지금 자리난 줄 알았네 흐흫 천천히 가자 천천히 침착하게 침착 침착 자가야 귀엽다고? 귀엽긴 하지만 등수 안에 못들잖아 나 침착하게 갈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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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조심조심 아줌마 비하라고? 아 뭐 또 아줌마 비하야 그게 지하철 아저씨 그래 근데 아저씨들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서 아주머니들이 빠르시지 저는 옛날에 지하철에 앉는데 앉았더니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 흐흐흫 그런 적도 있어요 거의 엉덩이 부딪쳤어 굉장히 초스피드합니다 어 저는 지하철 탈 때 가방을 보고 앉는 스타일이거든요 가방 보고 금방 내릴 사람 어 찾아가지고 약간 지능적으로 자리를 찾는 스타일이구요 피지컬이 좀 털어져가지고 자 침착하게 해 자 이녀석 먹자 이녀석 아잇 침착하게 하자 흐흫 안되겠는데 아잇 아잇 집중이 안돼 집중이 안돼 집중하자 집중 커피 한잔 마시고 하 가운데로 갈게 가운데로 지렁이 지렁이 색깔 좋아 좋아 이걸로 일단 이걸로 일단 이걸로 일단 여비 마련하자 중앙 진출 여비 좋아 아 아 왜 똑같이인가 뭐지 했어 나는 이상하다 내 꼬리가 아닌데 했는데 근데 뭐야 똑같이 있는게 있어 아 먹고 있는데 어 한바퀴 돌았는데 이상하다 뭐야 이거 괜찮은데 별로 큰 상태가 아니라서 일단은 한 만전부터 시작이야 그때부터 몸조심하면 되고 뭐야 이거 헬퍼다 헬퍼 진짜 칭찬 아 큰일났다 갇혔다 자살하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봐요 여기서 벗어나는거 알려드릴게요 지렁이 초보분들 지금이죠 지금이죠? 이렇게 죽으시면 됩니다 빨리 죽으세요 그냥 고통당하지 마시고 눈탱이 한번 도전해봤는데 안되니까 죽으면 벗어날 수 있어 진짜 목숨도 아닌데 뭐? 이럴때 죽어보지 언제 죽어봐 안그래요? 조심해 조심해 무서워 저렇게 몸 던지는 애들 너무 무서워 중앙으로 진출한다 안전하게 하는게 제일 최고야 와 이녀석 2등인가보다 그쵸? 와 부럽다 와 파고들어버리기싶다 그냥 우워 아 좀 먹읍시다 아 욕심쟁이 녀석들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지금 위에 위쪽에 빨간색 밑에쪽에 초록색있거든요 둘중에 한명 죽습니다 죽음의 냄새를 느꼈어요 지금 2년씩 3등인가본데 봐봐봐 빨라지는거봐 왜 빨라.... 남신경쓸는거봐 너나 잘하라 이거 침착하게 죽어도 밥만 먹어도 이득이야 밥만 먹어도 봐봐 둘이 붙을거 같은데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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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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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나요? 너무 위험해 초록색 빠져나간다 어딜 가는건지 초록색 초록색 쫓아라 자 침착하게 자 주황색도 위험할 것 같은데 자 침착하게 오히려 이 안이 더 안전해요 딱 나만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어 자 주황색도 위험할 것 같은데 돼지 녀석들 중간 여기 지금 누구 나한테 쫓아 쫓아오는 것 같은데 초록색 녀석은 뱀장어야 뭐야 자꾸 발광을 하네요 전기 발광하는데 죽을라 그랬구나 아이고 위험했었구나 어쩐지 오래 하더라 이번에는 죽을라 그랬었던구나 오랫동안 반짝이더라고 아 죽으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말아줬지 하이에라 녀석들 내가 여기서 먼저 있었거든 내가 저 사람 찜 좀 찍어놨거든 비켜 얘들아 다 없어졌네 고기랑 뼈다구랑 다 없어졌네 한놈큰놈 죽으니까 하이에라 녀석들이 장난아니야 천천히 조심해 조심하자 좋아좋아 아 야 좀 저래서 가라 쪼그만놈들 다 보면 다 풍이야 무슨 아이디가 풍아닌 뭐 두수트립 이런거야 큰것 좀 먹으러 갑시다 우리 언제까지 안클거야 뭐야 우리 두명 사육당하고 있어 지금 옆인사람 뭐야 이거 풍냄이야 풍냄 아 망했네 이거 일단 꼬아놓자 제발 신이 우릴 돕기를 우와 야 밖에 죽었다 보라색 헤이 보라색 안먹어 아 배가 부른거야 욕심이 이렇게 없냐 밖에 있다니까 아 저 옆에 지렁이 같이 생기신 분 지렁이 색깔 소장같이 생기신 분 뭐야 죽으셨네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죽었다 어떻게 이기라도 써야겠다 너무 외로워 살려주세요 한번만 살려주세요 한번만 한번만 살려주세요 한번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어 어 필요라도 한번만 실수해라 한번만 실수해라 나 아직 살아있어 일부러 안죽이는거 같은데 아 녀석 이거 아 피지컬이 늘어난다 돌돌 말아서 3D 안됩니까 3D 위로 위로 떠올라 아아 숨막혀 3600 완전 숨막혔다는 완전한 사육당일수 밤의 구두님 46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반에 박치게 썼어야 됐어 눈덩이 공격 가능할 때 괜찮아요 3600정도 금방 모으거든요 이번에 좀 약간 공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공격 공격형 미드필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침착하게 조금 할수록 무서울게 없거든 어 특히 저런 녀석들 오우 미언맨 자 어느정도 커야 빨라지겠지 무서울게 없어 왜 죽어도 다시하면 되니까 86 자 빨리 여기 E 서버 트레인거 같은데 이거 도망가야될거 같은데 어 한 번 더 죽으면 도망가야겠다 너무 많이 왔어 초반에 딱 한 2분 3분 만에 빨리 커야돼 안가면 노답이야 이 녀석도 쫓아온다고 침착하게 가운데로 가자 도망가도 또 쫓아온다고 야 저기봐봐 등수봐봐 2등부터 7등까지 다 지렁 색깔이야 뭐야 나 주황색이다 저기다 이 녀석 이 녀석 노립시다 얘 잡아 얘 잡아 아 저렇게 그냥 멀리 가버리니까 갈 수가 없네 얘 몸때문에 아 열받아 아 박아버려 그냥 녀석 내가 죽었는지도 모르겠지 흐흐흐 초기화 한 번 하고 중치 큰 녀석 간지러웠을까 어 따갑기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어 여기 좋아 어 여기 안좋아 1등 3만점이야 5 9 9 10